분당에서 온 18살 이나경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온 18살 이나경입니다 안녕 나는 이나경이야 이나경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매력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보여드릴 테니까 진짜 계속 지켜봐 주실 거죠? 이 모습마저 예뻐해 주시면 오늘 나도 여기 와서 배가 너무 많이 고프거든요 그래서 먹방 타임에서 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먹방 타임에 배고파요 흠님 달린 별님 모두에게 아니 처음에 앉으니까 선하지 니꾸니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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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한데 너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거 하면 되나요? 자신이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는? 눈 저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아까는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꼭 지켜봐 주시고 투표해 주실 거죠? 알아요 네 내 꿈꿈 잘있다 자기야 잘있다 자기야 잘잘 잘잘 안돼 안돼 빨리 씨를요 진짜 우주 대스타대 이나경원 안녕하세요 저는 18살의 리나종 저는 중국에 2년 동안留학을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중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원하는 여러분이 더욱더 관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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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내 노릇점은 부활의 김태현 형님 아닐가요? 뭐하고 있었어요 저희 연습...잠시야 너무 예쁜데 고댄 연습을 마키고 자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몇 시간 뒤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신났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오빠들 나경이가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필승 저희 팀이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맞죠 맞죠? 선학생 누가 이겼을 것 같아? 우리 나경이가 봤을 때 저희가 이겼죠 대박이다 이 친구 양심이 나경이가 너무 뻔뻔하지 않았나 맞죠 맞죠 가져가고 싶은데 지금 너무 짱짱한 멤버들이 많아가지고 안왔나 가져가고 싶지 않았나 저 스페어 지칠까? 맞죠 맞죠 좋은 추억 만들고 또 좋은 무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잘한 것 같아요 그쵸? 맞죠 맞죠? 맞죠 맞죠? 그쵸 나경이 시작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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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타이와 한중아세 결미를 보여드리게요 5분 6분 8시 오! 제대로 놀아보자 여러분의 맘에 유 유와가 땡큐 크라이 오! 제대로 놀아보자 유 유와가 땡큐 크라이 아아아아아 오빠 아빠 오빠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에 생겨서 혼자 끈기 알 아 죄송해요 가터야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며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 난 흠리는 빼빼빼빼 상비하기는 싫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줘 내 말도 싫어 너는 안 돼 혼자 줄 거야 baby boy 심장이 녹이고 네 맘을 조립해 숨을 불어넣고 샤르르 샤르르 baby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열심히 할게요 안녕 저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